안녕하세요 어른의 티비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온라인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시작해 보는 거에요 후에 이어서 된다고 하니 먼저 게스트 계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동의를 해줘야 겠죠 조작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충 넘기고 오 박사님이 게임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어차피 아는 내용이라 빠르게 넘겨볼게요 에너지를 붙이고 공격하고 턴을 맞추는 간단한 조작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템 사용법도 간단히 익히고요 시키는 대로 조작하면서 진행하면 조작법이 쉽게 습득 되는 것 같네요 이게 ptcgo죠 ptcgo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 온라인 그거 약자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상에서 아드라고만 맨날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를 느껴서 다른 사람하고 대전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그 한 번 해보게 됐습니다 피카츄 그 와중에 겁나 센데요 일단 첫 번째 투표 기여를 현판이 이겼죠 이렇게 한 단계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형식이네요 네 더 심도 있게 한 번 공부해 봅시다 아무튼 카드 게임을 좀 하고는 싶은데 요새 같은 때는 이제 오프라인이나 뭐 이런데서 알려주는데도 코로나땜에 많이 적어졌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사실 제가 이걸 PC로 할 수는 없어 가지고 피카츄 사무실에 있고 핸드폰에 다운 받는 방법을 좀 알아내 가지고 그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화방법 등을 알려주는 순서인 것 같네요 자 공격도 해보고 진화해서 몇 번 이렇게 치고 봤다가 보면은 네 프라이즈 두 장을 얻으면 끝난 듯합니다 요렇게 해서 그러면 또 한 단계가 끝나겠죠 자 이겼습니다 하나씩 끝날 때마다 코인 같은 걸 주는데 어 이건 잘 모아서 당연히 카드팩을 사야겠죠 제가 카드 뜨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아마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 현질 엄청 하지 않을까 좀 심히 우려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추가되는 형식으로 튜토리얼을 하고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우게 됩니다 카드가 영문 표기라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카드 게임을 해봤다면 그리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자주 쓰는 카드도 있긴 하고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좀 옛날 카드들로 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빠져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 꽤 있더라구요 아마 PC로 아니고 이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그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판은 100코인이나 주네요 이제 프라이즈가 4장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튜토리얼 하는 동안에 게임에 좀 적응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 카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액션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행은 더 빠른 것 같구요 중간중간 설명도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는 다 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상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카드팩을 뜯기까지의 길이 엄청 험난하네요 일단 튜토리얼을 다 마치면 카드팩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연습을 시키느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겠죠 강력한 공격 프라이즈를 또 한 장 얻었습니다 상태에 대한 설명은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냥 꺼버리면 좋을 것 같구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한번 해주시고 곧 끝나겠네요 프라이즈가 한 장 남았죠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안 쓰는 카드들도 꽤 있죠 현재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짜서 사용했던 덱이라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게 뭐 중계하듯이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습이 좀 되면 이것도 재밌는 컨텐츠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튜토리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카드팩 받으려면 이 친구까지 이겨줘야죠 아무튼 저도 포켓몬 카드 사실 그 취미로 수집을 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이걸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또 게임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덱을 한 두세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전도 좀 해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다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전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어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규칙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아마 요걸 보면서 조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된 것 같아요 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깨달음이 있었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실수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잖아요 어차피 되지 않는 거는 불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액션들만 다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리함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카드팩 엄청 뜯으시더라구요 현실에도 카드팩을 많이 뜯지만 이것도 모으는 재미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터 덱을 어떤 걸로 찾을지 계속 다른데 찾아보고 있구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세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카드팩 뜯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늦추는 건 아니구요 이거는 추가로 하는 컨텐츠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 카드팩 덜 뜯고 뭐 이것만 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카드팩 뜯는 컨텐츠는 진행을 하구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재밌어야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구요 이게 조금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구요 처음에 깔고 그 지금은 이제 튜토리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들하고 또 대전을 하는 게 있어요 몇판 하다보면 몇시간이 금방 흘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빠지면 큰일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카드도 모으실 텐데 게임도 원하시면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기가 힘든 시기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접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덤으로 영어공부도 좀 하시고 네 자 프라이즈가 두 장이 한 장이 남았죠 이제 다음 턴에 한 한두 방 때리면 될 거 같은데 한 장 뺏기고 에너지가 다 붙은 상태니까 네 드릴러를 한방 쳐주면 어 아직 못 죽였네요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 GX 한 장하고 카드팩을 받았어요 자 카드팩은 바로 뜯어주는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기대됩니다 제 첫 온라인 카드팩 자 찢어보시고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하 야 이게 넘기는 맛은 없네 한번에 다 나오니까 근데 아 마지막 카드만 저렇게 보여주는구나 좋은 카드는 안 나오고 같네요 네 아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기본 덱을 세 가지 주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진행을 해 보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계정도 만들고 현질도 좀 해서 덱을 좀 잘 짜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 구독 좋아요